이번 문제는요. 2014년 3월 18번 문제 되겠습니다. 얘들아,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목적 문제를 풀 때의 키포인트가 뭐냐면요. 기분을 나타내는 거에 있어서 집중하셔야 돼요. 기분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 나 너무 행복해. 유감이다. 감사해요.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appreciate도 많이 쓰이는 말이죠. 이런 말들을 통해서 글쓴이의 기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기분이 목적으로도 바로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쌤이랑 첫 문장부터 읽어볼 건데요. 이 목적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뺏으시면 안 됩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저는 커리어 우먼이에요. 지난 7년간이요. 됐죠? 자, 몇 년 동안. 근데 뭐 한 후에? 출산한 후에. 제 첫 딸을 출산한 후에 몇 년 동안 하면서 여기서 기분이 조금 드러나게 됩니다. 그 기분은 어디 있어요? 터프가 있죠. 터프는 뭐냐면 힘들다란 뜻이에요. 기분이 별로 좋지 않겠죠. 자,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에게는 힘들었대요. 뭐가? 일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아이를 동시에 돌보는 게 힘들었대요. 워킹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되셨죠? 그래서 I know. 저는 알아요. 얼마나 필요한지요. 뭐가? 베이비시터 서비스가요. 너가 제공하는. 그러면서 여기서 또 한 번 기분이 나옵니다. 어떻게요? Feel really grateful.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한대요. 자, 뭐를 감사해요? 그 서비스에. 그 말은 즉슨 이분이 이 워킹맘으로서 살아가는 게 힘들었는데 이 서비스 덕에, 즉 베이비시터 서비스 덕에 감사함을 느낀다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러나 한 가지가 있대요. 내가 너에게 고려하는 한 가지가 있어. 그럼 여기가 중요한 거죠. 그죠? 감사함을 더불어서 여기서 자기가 생각하는 한 가지 그 고려하는 한 가지가 뭐냐면 최근에 베이비시터가요. 내 둘째 딸을 둘째도 났어. 둘째 딸을 돌보고 있어요. 근데 8시간 동안이요. 여기 더 안 읽고 나에게는 훨씬 더 유용할 것 같아. 만약에 그 서비스가 이용 가능하다면 여덟시부터 여덟시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럼 여기는 몇 시 시작했는데? 하고 봤더니 아홉시네요. 즉 한 시간만 땡겨주면 나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맨 마지막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끝났는데요. 이 질문 내용 중요하죠. 자, 어떻게 써 있느냐? 여기서 보시면 Could you be more flexible? 너 더 flexible. 조금 유연할 수 있겠어? 뭐가? 너의 서비스를. 나는 그러면 정말 고마울 것 같아. 라고 말하죠. 그럼 고마웠다는 건 언제 고마워? 너가 시간을 옮겨주면 고맙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들아 요거에 대한 정답을 한번 골라볼 건데요. 살짝 위로 올릴게요. 여기서 사실 중요한 부분은 얘들아 요런 부분이 중요하죠. 요렇게 끊어서요. 뭐뭐 하려고, 뭐뭐 하려고, 뭐뭐 하려고 요런 거죠. 근데 이 분은 워킹맘인데 지금 모집하는 건가요? 아니죠. 시간을 변경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변경인데 변경을 알려주는 것도 또한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연장을 신청한다는 게 아니고요. 여기 밑에 보니까 5번에 육아 서비스의 탄력적인 시간 운영 자, 그게 어딨죠? 여기 있죠. Flexible 탄력적인 시간 운영을 요청하고 있는 거니까 정답은 몇 번? 5번으로 체킹해 주시면 됩니다.